자 오늘 14과 파숙군의 사명입니다 파숙군의 사명 에스겔 3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세서를 살펴본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보시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암울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구를 세운다? 선지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원하는 선지자를 세운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밑줄 그시죠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파숙군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른받은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질문 볼까요?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파숙군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?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줄 밑줄 그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책을 받아 먹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밑줄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먹으라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파숙군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사족을 붙이면 안 돼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제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코미디언들이 애들이 판다 그러죠? 또 배우들이 애들이 판다 그러잖아요? 목회자는 애들이 파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?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줄 그거 밑줄 그읍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에게 아무리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해도 선택해서 듣고 선택해서 전할 수 없다 이거 밑줄 그으셔야 돼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다고 오케이 이거 말씀 붙잡고 아 이건 좀 별로 아니야 빼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결과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자 나가서 근데 전도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?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?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줄 그은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결과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사님 저는 전도는 하긴 하는데 열매가 안 거두죠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우린 뭐 하기만 하면 돼?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라?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거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대로 전해야 돼 이단이 뭐죠? 그대로 전하지 않는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자 둘째 볼까요?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? 둘째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에게 악을 깨우쳐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할 것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뭐냐? 사실은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세 번째 줄 밑줄 근거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보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 마라? 회개하라 이게 회개하라 그러니까 강단에서 정해져야 될 것은 항상 회개의 메시지인 거예요 왜?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갔단 말이에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걸 돌이켜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줄이죠 파수꾼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백성들에게 악을 깨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39권은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? 너 죄인이다? 너 그렇게 살다 죽는다? 너 빨리 회개해야 된다? 이게 구약성경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해 알려야 할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과 우리를 함께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?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 동성애 무선 차별금지법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저항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!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회색 분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말씀의 기준에 서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? 그렇습니다 자 셋째 볼까요?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? 셋째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실 때 입을 열어야 합니다 첫 줄 밑에 찍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둘러나가게 하시네 홀로 만나셨고 그에게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보면은 하나님이 이걸 이제 행동 예언이라고 하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손과 발이 묶인 채 집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죠 또 밑에서 두 번째 줄 입을 봉하여 침묵하게 하시고 꾸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게 다 뭐다? 상징적 행위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맨 끝에 줄 보면 51페이지 하나님이 다시 입을 열어주셨죠 자 밑줄 그으세요 그 끝에 패역한 백성들은 듣기를 거부하지만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전해야 한다 이거요 그가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죠 듣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우박 재앙인가? 우박 재앙인가를 내렸을 때 그 애국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고 따라서 짐승을 이렇게 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축 안 죽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? 복음의 나팔수가 돼야 된다 나팔수가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복음을 어떻게 된다? 듣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거 전해도 안 들을 거야 이런 불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은 자 세 번째 줄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들을 사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막중한 사람이 누구한테 있다? 우리에게 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자 그 마지막 문단 밑줄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뭐로 세우셨다?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별표하세요 별표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돼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된다 자 네 번째 줄 밑줄 보세요 파수꾼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 얘기 있습니다 성도는 한 영혼이 귀하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줄 보세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단임하는 단임 목사의 책임이 무서운 겁니다 단임 목사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맨날 놀러나다니고 말이야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사실은요 저도 목회 한 30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세상 말로 노가리 잘 깔 수 있어요 저도 그럼 안 되지 목사가 그 이지영이라고 유튜브에 엄청 뜨는 강사가 있어 이 사람이 뭐 1년에 얼마를 번다더라 100억을 번다나? 125니까 100억을 번대 강사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아니 그 정도 유명한 강사면은 아니 작년에 써먹었던 거 또 써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루에 3시간인가 밖에 안 잔대요 그리고는 딱 강의안을 다시 준비한대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러니까 1타 강사가 되는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1타 강사 되시길 바래요 3시간씩 자면서 속해 공간을 깍 춘다고 아멘? 우제 아멘 아네 따라합시다 나는 1타 강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속해 인도자와 속장들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른받은 파수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평안에 돌아가십시오